안녕하세요 프리티 시청자님들 제가 오늘 또 새아침 다육농장에 놀러 왔어요 세일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여덟 세트를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요번에도 지난번에 창이라든지 국민 다육이도 굉장히 가성비가 짱이었는데 요번에는 가성비가 더 짱이에요 30% 이상씩 세일을 하셨더라고요 짜잔 요게 이제 지금 여덟 세트를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요게 이제 1번 세트인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1번 세트 가격은요 5만원인데 진짜 가성비 짱이에요 이거 하나당 막 이게 아이스타 같은 경우는 2만원짜리에요 하나에 요 백봉도 여러분 색감이 너무 예쁘죠 백봉도 이렇게 시중에 나가면 거의 만원 정도 하는 그런 아인데 아 진짜 색감 예쁘게 나왔네요 백봉 그리고 요거 요거 요거는 이름이 루비 틴트에요 루비 틴트 요즘에 요거 을료심하고 약간 비슷한 건데 요게 손두끝하고 모양이 훨씬 더 예쁘고 예쁘고 색감도 훨씬 예쁘죠 요거 루비 틴트가 그래서 루비 틴트 있구요 요거는 아이스타 요거는 보시다시피 2만원짜리에요 하나에 군생이고 너무 튼실하고 예쁘네요 백봉도 색깔이 예쁘고요 백봉 세번째 네번째 요아이는 머니메이커에요 머니메이커 아 머니메이커도 색감이 너무 예뻐요 어쩜 이렇게 예쁠까요 여러가지 막 무지개 색깔 같아요 네 그리고 요거는 미인이에요 월미인 월미인이고 월미인도 색감이 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요거는 아르제 요것도 아르제도 요기 만원 써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만원 2만원 짜리가 합쳐가지고 거의 제가 볼 때는 뭐 한 뭐 거의 1 2 3 4 5 에다가 한 7만원 7만원 정도 되는 거를 지금 5만원에 주시겠다고 해요 구정 선물로 파격적으로 해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택배비까지 무료로 해 주신다고 하니까 사장님께서 아주 후한 인심을 가지신 분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요거 1번 세트 소개시켜 드렸구요 그 다음에 2번 세트 요거는 2번 세트에요 요것도 다 6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것도 1번 세트와 마찬가지로 5만원이구요 이것도 가성비 짱이에요 요거 둥근 빛이 흐리데 제가 요거 딴 데서 요거 한두짜리 막 8천원씩 주고 샀는데 이게 2두짜리 잖아요 2두짜리면 요게 뭐 한 제가 볼 때는 한 15,000원에서 2만원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 둥근 빛이 흐리데 수영도 너무 예뻐요 그 다음에 요거는 큐빅 크루스티 큐빅 크루스티도 지금 얼굴이 꽤 많죠 4개나 있네요 그리고 요거는 러우 아 러우가 지금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군생으로 색감이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죠 러우도 요거 하나에 거의 만원짜리 되는 그런 지금 얼굴이 몇 개인지 몰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 이렇게 머리 한두에 거의 2,3천원 하는 건데 지금 머리가 꽤 많아요 요거와 누다 와 누다도 진짜 예쁘게 잘 컸네요 색감도 너무 예쁘고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군생으로 제가 이거 누다 이만한 거 15,000원에서 2만원 정도 주고 산 거 같거든요 근데 진짜 가성비 짱이네요 그리고 요거는 플로레센스 플로레센스도 너무 예쁘죠 색감도 예쁘고 수영도 예쁘고 요거는 양노 양노도 순두끝의 색깔도 너무 예쁘고 네 아주 예뻐요 요렇게 요것도 제가 보기에는 하나 당 만원 이상이 되는 것들이에요 보통 하나에 누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2만원 짜리고 그래서 요것도 제가 딱 봤을 때 보통 7만원 이상 7만원에서 8만원 정도 하는 원가가 그렇게 하는 거를 지금 5만원에 주신다고 합니다 띄어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2번 세트였구요 그 다음에 3번 세트 넘어갑니다 3번 세트는 와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원종 방울 복랑금이 있네요 요게 원종 방울 복랑금 저도 많이 키워봤지만 복랑금 중에서 키우기 제일 쉽고 색감도 너무 예쁘죠 길쭉길쭉하고 요런 또 원종 복랑금 같은 거 키우면 복이 또 집에 저절로 들어온다고 하죠 예 그 다음에 요거는 명경 예 명경 요것도 특이하고 예쁘네요 입 그 입 끝에 자세히 보면 뾰족뾰족한 예 무슨 이렇게 톱니바퀴 같은 그런 모양이 있고 특이하고 좋아요 이것도 얼굴이 꽤 많이 달려있어요 몇 개인지 모르겠네 셀 수가 없어요 쬐그만 것들도 많이 달려가지고 여기 명경있고 예 그 다음에 요거는 핑클로비 핑클로비도 있네요 이것도 하나에 뭐 만원정도 하는거 있네요 그 다음에 골동글로우 와 골동글로우도 이거 어 굉장히 크네요 이게 얼굴이 엄청 커요 한 10cm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골동글로우 그 다음에 이거는 간도리스 네 간도리스도 이게 수영이 굉장히 크고요 목대가 굉장히 긁어요 그래갖고 거의 중품 대품 정도 돼 보이는데 간도리스 색감도 예쁘고 간도리스도 있구요 요거는 블루에프에요 블루에프도 지금 이제 군생으로 얼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네요 블루에프도 색감이 너무 예쁘네요 요거는 3번 세트인데 요렇게 여섯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맨 끝에 부터 다시 품클로비 원종 방을 복난 금 명경 그 다음에 블루엘프 간도리스 간도리스 간도리스도 가격이 2만원 써 있네요 네 요거는 골든글로우 이렇게 해서 요것도 제가 원가는 거의 제가 볼 때 거의 7,8만원 하는 것 같은데 6,7만원에서 7,8만원 요것도 5만원에 주신다 하고 택배비까지 무료 구정선물로 아주 짱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럴 때 득템 하시구요 빨리 빨리 선착순으로 여덟 분 모시니까 빨리 굴폐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4번 세트 4번 세트 요것도 이제 여섯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5만원 마찬가지고요 네 여기는 끝에부터 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만보 아 저는 이게 만보는 굉장히 처 처음보는 아이인데 꽃도 피었네요 꽃 꽃도 피고 요렇게 만보는 잎 피 굉장히 조금 특이하게 생겼어요 요거는 좀 음 집에서 키우는 식물 같아 보이기도 하고 아 네 특이하고 예쁘네요 만보도 만보 네 그 다음에 러우 러우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그런 다육이죠 요거는 잎도 꽃잎 다 같이 예쁘고 또 그래서 저도 이게 러우를 참 많이 키우기도 하고 지금까지 키우고 있는데 색감이 가을이나 봄에 물이 들면 지금도 예쁘지만 그때 가면 진짜로 예뻐요 여기서 러우 키워보시면 아주 좋을 겁니다 에그리원 네 에그리원이네요 에그리원 그 다음에 베스비오 베스비오 베스비오는 요거 하나에 24,000원이 써 있어요 요런거는 24,000원짜리 하나 곁들인거 사면은 5,000원짜리에 24,000원이면 반값씩 반이 요거 베스비오 값인데 지금 또 그외에 여섯개 큰거 중품 다육이대로 여섯개 다섯개를 깨주잖아요 베르세르크 금 베르세르크 금은 요렇게 이두짜리로 구성되어 있고 목대가 아주 굵죠 그래서 요것도 중품 이상인데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싸고 특이한 다육에 키워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루비틴트도 있네요 루비틴트도 저도 이게 을료심 하고 뭐 홍옥 이런거 많이 키워봤는데 이게 좀 다 비슷하죠 홍옥하고 을료심하고 루비틴트 이런게 다 비슷한데 그중에서 저는 루비틴트가 요즘에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입술 끝이 요기가 진짜로 색감이 예뻐요 루비틴트가 그래서 요게 이름도 루비틴트라고 지어진거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서 요렇게 여섯개 구성으로 되어 있어갖고 4번 세트 요것도 5만원 택배비 무료 네 그 다음에 5번 세트 갑니다 5번 세트는 요기 또 맨 왼쪽부터 핑클 루비 은진 은진이구요 은진은 어 굉장히 튼실해요 요거 얼굴도 되게 예쁘게 생겼네요 은은한 색깔에 네 그 다음에 요거는 드림한타지아 드림한타지아에요 요거 드림한타지아 네 예뻐요 아주 이름처럼 드림한타지아 아 네 꿈의 한타지아 색깔이에요 너무 예쁘네요 드림한타지아 홍공작인가 아 웨딩킨 홍공작하고 너무 비슷하게 생겼는데 요거는 웨딩킨이라고 하네요 아 웨딩킨도 요기에 25,000원 써있어요 네 요것도 가져가시면 득템하신 겁니다 25,000원짜리 웨딩킨이 껴 있구요 그 다음에 요거는 샤몽 사몽 사몽이 하나 또 껴 있구요 이것도 입술 끝에 색감이 너무 예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음 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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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몽 네 요거는 웨딩킨 네 드림한타지아 은진 그 다음에 핑클로비까지 그 다음에 핑클로비까지 요거는 5번 세트 요것도 5만원에 네 택배비 무료 네 그 다음에 6번 세트 갑니다 6번 세트 6번 세트 왼쪽부터 스노우바니 스노우바니 아 스노우바니는 언제 봐도 요 가운데 요 핑크핑크한 그 가운데 색깔이 너무 은은하고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얼굴도 그 장미 저 에케베리아 속에 그 장미 문양형으로 생겨가지고 스노우바니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저는 이 색감이 참 예쁜 것 같아요 이 모양 수영도 예쁘지만 색감이 너무 예뻐요 스노우바니 그 다음에 요거는 웅동자 금 네 운동자금은 요거는 요렇게 발끝에 곰발바닥처럼 생겨가지고 이게 털이 이렇게 봉실봉실 나가지고 아 요거 제 딸이 되게 좋아해요 요거 꼭 강아지 털 같다고 그래서 요것도 운동자금도 어 굉장히 예쁘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거 명경 명경도 요것도 특이하고 예쁘죠 명경 얼굴이 아주 많아요 그 다음에 엘사 아 엘사도 이거 굉장히 예쁘죠 색감이 굉장히 예뻐요 엘사 네 겨울왕국의 그 첫 번째 공주 엘사를 따서 이렇게 딴 건데 엘사가 굉장히 예쁘게 생겼잖아요 그 엘사의 얼굴처럼 이 다육이도 너무너무 색감도 예쁘고 어 아주 공주님처럼 예쁜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어 이거는 진짜 군생으로 많이 달렸어요 얼굴이 진짜 가성비 짱입니다 짱이에요 요건 까라솔 와 까라솔도 얼굴이 완전히 풍성해요 완전 대품해요 밑에 이제 이렇게 목대도 굵게 자라 있고 뒤쪽으로 한번 예쁘게 보여드릴게요 까라솔 아주 풍성합니다 어 그 다음에 요거 덴트라잼 와 덴트라잼도 요거 와 어쩜 이렇게 튼실하고 얼굴이 밑에 몇 개 있는지 몰라요 한 스무 개는 달렸나봐요 큰 얼굴 작은 얼굴 다 합쳐서 그리고 또 15,000원이라고 써있는데 아무튼 요기 세트가 다 거의 이 원가는 거의 7만원 8만원 정도 되는 거를 지금 5만원에 주시고 택배비까지 무료로 해주시니까 요렇게 아주 가성비 짱일 때 어 요렇게 구입하셔가지고 키우시면 참으로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집에서 요즘엔 코로나 시대라 집에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게 참으로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7번 7번 세트 7번 세트는 라즈베리 아이스 그 다음에 핑클 루비 그 다음에 은진 그 다음에 신동 아 신동도 이것도 꽃이 피면 진짜 예쁘죠 이 신동꽃이 근데 지금 여기 꽃이 봉글봉글 봉우리가 져있어요 봉우리가 살살 하나씩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신동이 꽃이 피면 진짜로 예뻐요 분홍색 핑크빛 그 꽃이 피는데 활짝 피면 겨울에 아주 그 집을 하사하게 해주는 그런 꽃이에요 신동도 15,000원 써있네요 네 그 다음에 웨딩킨 와 이거 웨딩킨은 25,000원 써있는데 와 신동하고 웨딩킨만 해도 합쳐서 4만원이에요 그런데 곁들여서 여기 할로윈처럼 만원짜리 라즈베리 아이스 핑클루비 은진까지 이렇게 껴서 주시니 진짜 가성비 너무너무 착합니다 네 이거 7번 세트였고요 이것도 다 합쳐서 5만원에 택배비 무료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8번 세트 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뒤에부터 레티지아 레티지아도 군생으로 굉장히 얼굴이 많아요 한 20개 정도 되나봐요 목돼도 굵게 내려있고 굉장히 가성비 짱입니다 그 다음에 파스텔 파스텔도 가격표는 2만원 써있어요 네 그 다음에 베르세르크 금 요것도 참 제가 특이하네요 베르세르크 금 특이하고 예뻐요 그 다음에 요거는 니스몬 니스몬 니스몬이고요 니스몬 그 다음에 메리벨 아 메리벨도 요기 가운데 요 핑크핑크한 요 가운데 그 색깔이 너무너무 예쁘네요 저 요 색감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연핑크 운동자 금 요거 진짜 털이 토실토실하니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8번 세트 그 5만원에 택배비 무료 8번 세트 네 7번 세트 네 그 다음에 6번 세트 그 다음에 5번 세트 네 그 다음에 4번 세트 그 다음에 이거는 3번 세트 네 이거는 2번 세트 국민이 다육이 국민이 다육이 국민이 다육이지만 중품 이상이라서 어 진짜 요런거는 가져가시면 득템 하시는 거예요 다 10cm 이상의 화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 참 가성비 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정 선물로 이렇게 사장님께서 준비하셨으니까 어 또 미리미리 서두르셔 가지고 주문하시면요 지금 이제 구정이 깨 있어갖고 구정 지나서 어 택배로 빨리빨리 빠른 배송으로 어 보내드릴 것입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여기 새아침 다육이 예쁜 다육이들 또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투명이들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teu 핥떼를 그랬 Ajd 감사합니다.